안녕하십니까. 세한대학교 총장입니다.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저와 세한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구조교육평가와 관련하여 신입생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, 취업이 잘 되는 대학, 그리고 학생의 꿈을 이루어주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곳, 바로 세한대학교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